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 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미국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진 집들 그리고 꿈에 그리는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지나다니다가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저 집 맛 참 멋지다. 저 집은 참 돈을 많이 들인 집인 것 같다.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미국에서 하게 되면 아메리칸 드림 중에 하나가 내가 멋진 집 잔디를 넓게 가지고 있고 뒤에서 바베큐를 시시때때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갖고자 하는게 꿈의 드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막상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븐데이를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정도의 목돈을 마련해서 이제 나는 집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집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깡통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살 때보다 시세가 미치지 못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융자금이 너무 많게 되고 막상 팔아도 원금 내가 들어갔었던 돈을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렌트를 살면서 1년에 내는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을 합치다 보면 막상 집을 사는게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 돈 중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시콜콜 막상 예산에 맞게 집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을 때 그 외에 들어가는 과외 비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비용들이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집을 구입할 때에는 내가 만약에 50만불짜리 집을 생각한다 그러면 평균 디파지 금액으로 다운페이 금액으로 한 20% 30%를 생각하고 그 외에 은행융자금에 따른 이자율만 계산하시고 집을 구매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은행이자율 은행마다 은행이자율을 공시하고 또 광고를 하면서 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라는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자율에는 우리가 숨어있는 다른 요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만 생각하시고 1년과 내가 갚아 나가야 될 기간 동안에 이자율 계산만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은행 모계지에는 은행 원금과 은행에서 받게 되는 내가 빌린 돈의 원금과 플러스 이자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모계지의 형태는 보통 10년에서 최고 길게는 30년까지의 융자를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에는 막상 이 집이 로케이션이 좋은지 또 수리할 내용들이 많지 않은지 그리고 집의 구조가 방이 몇 개인지 그리고 지하실이 피니쉬가 되어 있는지 이런 형태만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약간은 내가 부담감이 좀 더 돼서 내 예산보다는 초과가 하더라도 집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이자율, 모계지에는 은행 이자와 원금 플러스 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세는 주마다 그리고 주 내에 카운티마다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는 평균 2.0% 그러니까 2%를 넘나드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메를랜드라든지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1%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뉴욕 뉴저지 미국 동부 쪽에서 2%를 계산한다면 50만불에 대한 2%를 계산했을 때 만불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세로 내야지만 됩니다. 물론 이 부동산세는 원타임으로 1회만 내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부동산세만 생각을 해서 은행 이자율과 은행 원금 플러스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으면 다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바깥으로는 아웃도어, 아웃사이드 쪽에서는 취사를 하기 위한 가스비, 물값, 쓰레기 수거, 배수, 그리고 지붕에 이제 낡았었거나 아니면 지붕에서 물이 샌다거나 했을 때의 지붕수리, 배수수리, 낙엽이 떨어졌을 때 낙엽을 치우는 비용 그 다음에 마당에 잔디가 있을 경우에 잔디를 깎는 비용이 월에 한 2회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도 들게 되죠. 물론 잔디가 넓을수록 그 비용은 더 들게 됩니다. 또한 조경이 필요한 경우, 나무를 심어놓은 거에 나무를 컷한다거나 또한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잔나무 가지에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아웃소싱,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대행을 했다면 그 부분도 월별로 나가는 비용이기도 하죠. 물론 겨울에 눈을 치워야 되는 경우에 내가 직접 치울 수 있다면 그런 비용들이 다 절감이 되겠지만 외부에 하청을 줘서 맡긴다면 그 또한 눈치우는 비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이더, 인사이더 들어가는 비용은 유틸리티 비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기 머신들, 전자레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스페이스에 딱 맞게끔 설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컨트롤, 그 다음에 집 지봉 위에 있는 전구들 가는 방법 요즘에는 LED종용으로 많이 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목욕탕, 욕조에 물 새는데 실리콘이 확실히 안 돼 있으면 실리콘을 다시 하는 방법 실내에 흙기가 많이 차서 벽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뜨는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천 달러의 관리 비용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사실 예측 불가한 일들이죠. 만일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을 내가 피니쉬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쓰고 싶어서 지하실의 실링을 피니쉬하고 싶다. 그 다음에 바닥을 우드로 다시 깔아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고 싶다. 조명을 좀 더 설치하고 싶다. 이렇게 된 일을 하면 지하실 피니쉬하는 데에도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비용에 포함이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집을 구입한 다음에 그러한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과 집 밖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관리 비용과 부동산세, 그 다음에 은행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면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하지만 렌트를 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안 해도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렌트비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전기세, 수도세만 내가 쓴 만큼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콘도나 코압, 게이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런 데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충일수록, 특히 이런 콘도 같은 경우는 고충일수록 더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죠. 복도의 청소라든지, 또 빌딩 앞에 관리라든지 도어매인에 대한 주급과 월급을 줘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수영장이 있다면 수영장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데의 관리와 수리에 대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내가 집을 소유한 경우보다 더 많은 관리 비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주택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렌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소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집의 모양과 파킹랏이 어떤지 로케이션이 어떤지만 생각하고 구입하였다가 나중에 그러한 비용들이 부담이 되면서 사실 집을 포기하고 융자금을 제대로 못 갚으면서 때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있는 집을 소유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와서는 집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을 소유하실 수 있을 때에 내가 예산에 맞는 집을 선택하실 때에는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를 생각하실 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비즈니스 경비, 사업의 운영 경비처럼 집을 운영하시면서, 집을 소유하시면서 들어가야 되는 집의 운영 경비도 꼭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Monthly, Yearly 계산을 하시고 또 그 Yearly에 대한 부분이 수년간, 수십년간 될 때에 내가 이 부가가치와 이 감가, 상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소유하시게 되면 행복감과 안정감 내가 렌트를 살아야 하면서 매달 나가야 되는 렌트비에 대한 고정적인 부담감 심리적으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관리 비용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조차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집을 구입하실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추시거나 두 단계를 낮추셔서 구입을 하신다면 그만큼 부담감이 덜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집을 소유하셨을 때 생각지 못하는 부동산세 관리 비용 집 밖에 유지 비용 꼭 한번 체크하시고 앞으로 내가 집을 구입하는 데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히다리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